자기들아 저기 뭐야 굿거리부터 해 왜냐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버렸습니다 자 시작 시작 끝 끝 끝 끝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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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. 그 다음에 라하고 라하고 레하고 집어서 를 심하게 흔들어주세요 그쵸? 엉지 엉지 말고 아가 이거 그쵸? 쭉 내려봐 봐봐 그래갖고 리하고 세하고 뒤집잖아 그런식으로 계속 한가지 뛰어가지고 내려와 그거까지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시작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건너 뛰지 소 라골 레하고 여기를 다시 잡아 다시 찍어 다시 찍어 그렇지 공부하라 그렇지 응 응 오늘 배운거 이거 뭐야 오늘 배운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쏠하고 시하고 진해 봐봐 봐봐 조금만 천천히 돌아서 예 Å 어우 우 이씨 네 예 예 예 5 으 으 으 저번에, 저번쯤 배웠던 것부터 해볼께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거야. 3번 하고 3번 하고 그 다음에 라구 레하고 진해가 쏠쏠쏠 이렇게 그 줄을 아까 했던 그 뒷줄을 그대로 챙기는거야 쌍둥이 뜯고 쌍둥이는걸로 그 줄을 그대로 가 똑같은 경로야 똑같은 경로를 10번만 달리 가는거야 세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등 сразу 아 아 아 예 4 4 4 4 4 저번에 배웠던 거 더 해줄게 손에서 안 풀렸고 나도 헷갈리네 조금만 더 배워봐 눈 먼저 썼으니까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해야지 쉬세요, 푸시고 들어가서 연습하세요 할까? 오늘은 면역과 유명하자 사랑하세요 너무 지쳐서 매도 낫고 공소 수고하셨습니다